이승이 씨 정말 우리 이승이 씨 10년 동안 참고가 성실한 노력함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데뷔장인데요 오늘의 연예 이승이 씨만의 노력으로 어떤 준수를 만들어냈는지 기대가 됩니다 이승이 씨 이승도 맞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아래쪽도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이 씨 감사합니다 네 잘생겼죠 조만간 얼굴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얼굴이 작습니다 자 왼쪽부터 자 그리고 정면 자 우리 정준형 씨 없이 이번에 스크린 데뷔작입니다 오른쪽 네 아래쪽 그리고 이층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희 씨 오늘 블랙 수트와 블랙 구드로 올블랙 시크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황 이후에 2년만에 영화로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만 뒤쪽 네 곡입니다 예 우리 문채연 씨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 정말 그 한국적인 미를 진짜 너무 예쁘죠 한국적인 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채연 씨 그러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리얼한 연기를 이번에 선보여 주셨습니다 문채연 씨와 이승기 씨 커플 시합입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너무 잘 어울리시죠 두 분 정말 자 2층을 보고 계시고요 2층 예 그리고 정면 오른쪽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층 예 2층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네 자 이제 정준영 씨까지 함께 모셔볼게요 먼저 오늘 남성분들이 우리 남편 두 분이 블랙으로 옷을 맞춰서 입고 오셨어요 자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문채연 씨가 스커트와 부츠를 블랙으로 최고의 예 최고의 팀워크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2층 예 우리 이승기 씨가 계속해서 2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트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자 문채연 씨를 사이에 두고 하트까지 그려졌습니다 자 세 분 계시고요 우리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다시 그럼 왼쪽부터 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의 연애 그러면 파이팅을 한번 손을 올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애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 함께 가졌습니다 이승기 씨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많이 보러 오실 거죠? 네 개봉 며칠이라고요? 네 개봉 며칠이라고요? 15일날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표 감독님 정준영 씨 포채우 씨 그리고 이승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아쉽지만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